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요한 핵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했네요. 했는데 보니까 인요한 씨가 이준석 전 대표와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한 것을 사과했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앞선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 강연을 많이 해본 저의 경험은 강연장에서는 청중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제 몰입하다 보면 조금 선을 넘어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걸 하고 달리 그런 상황인데 내용은 털린 것도 없고 당연한 일인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언론을 타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모 이름들 뭐 탓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발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기에 인요한 씨가 이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준석 씨 아주 독서를 또 퍼벗더구면요.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 발언 가운데서 이 부분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도덕이 없는 것 같다.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이게 좀 뼈아픈 거죠. 조선일보는 이렇게 안 다룬는데 중앙일보는 솔직하게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준석이 도덕이 없다.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이제 인요한 씨가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좀 발끈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이제 어제 방송을 보고 어제 비슷한 방송을 한 번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사과할 것은 인요한 씨가 사과할 것은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라면 내 귀가 반듯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인성교육에 엄하지 않으면 후일 밖에 나가 반드시 후레자식 소리를 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허물은 부모 탓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왔죠. 후레자식이라는 얘기는 보는데 인요한 씨가 이준석을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가 잘못했다라고 했군요. 옛날부터 자신의 행동에 따라 부모가 지애미 애비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알고도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자들도 부도덕함에 속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분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준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선거 부정을 덮는 그런 전의대로 활동하는 부분이 정말 도덕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나이로 50 먹은 엔지니엄인데 실패 경험 책임을 접은 분들이 접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전화를 받으면 정말 싸가지가 있고 없고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의를 갖춘 젊은이들 반대로 책임 증가형 젊은이들 당신은 나보다 유능하지 않다는 생각 전제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협행 인간들이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도 배우고 자신들이 갑이라는 정신 상식 객관이 무너진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방송 중에 참 많이 쓰는 것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것과 바로 책임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참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임직원들이 책임감이 있으면 어떻게 부정선거를 합니까. 아스팔트를 메운 시민들이 있고 3년 여러분들 6개월 이상 정도 선거 부정 문제를 거론해도 대한민국 검찰에서 여러분들 그 수사 한 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소고발이 있어도. 검찰 출신의 30년 경험을 갖고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을 뽑아 나오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다룰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여러분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직위 고화를 막론하고 어떤 사안의 이름 경중을 떠나 가지고 다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이라는 이야기. 책임감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가장이 가장 닿아야 되고 대통령이 대통령 닿아야 되고 대법관들이 대법관 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각자가 여러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직분이나 책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무책임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책임감을 제외하고 나면 사회를 여러분들 연결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자식을 낳아 다 사회보고 책임질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돼가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의 일체 입을 다물고 마치 다른 일에 뭡니까 전력 투구하듯이 가는 거 보고 그거 누가 책임 있는 남자로 할 겁니까.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이나 이런 것을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소년기에는 소년기 닿아야 되고 청년기에는 청년기 닿아야 되고 장년기는 장년기 닿아야 되고 노년기에는 노년기 닿아야 된다는 것이 다 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에는 책임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뭐죠. 그냥 책임충이 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문은 전혀 안 하고 여러분들 권리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만 되찾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 한 거죠. 이제 어제 인요한 이준석과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사과하다. 조선의보 11월 27일자입니다. 인요한 국힘의 핵심위원장 발언. 이준석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을 준비하던 초기에 2,6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89% 정도가 인요한 발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10%가 인요한 발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 인요한 핵심위원장이 일단 정치인으로 이렇게 변신을 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을 잠시 제쳐두고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하단을 보니까 한 분이 이준석 아버지는 반성해야 됩니다. 저런 뭐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식을 낳고 기른 것 부모가 욕을 바가지로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인요한 씨가 용기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용기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싸가지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한테 참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어제 제이아 케이 님이 여러분들 전해 주셔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준석이 아마 출마한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 크기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작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2017년도부터 이준석이 포함되고 있던 지역구인 노원구의 대통령선거부터 문재인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 10.5 홍준표 마이너스 5.4 안철수 마이너스 4.4 무슨 이야기입니까. 홍준표와 안철수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문재인에게 넘겨주는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특표 득표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7년 대선부터라는 거죠. 제약회의 님이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2018년도 조작이 된 거고 2020년도 여러분 이 씨님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 이준석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13.1 김성한 플러 13.8 이준석에서 여러분들 사전특표 득표자수의 13.1%를 훔쳐가지고 김성한한테 13.8%를 더해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지방선거는 좀 눈치를 봤지만 그래도 플러스 5.6 마이너스 5.6으로 훔친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도덕질하면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차익값이 다 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1 플러스 4.1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마이너스 5.4 플러스 5.4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별로 훔친 표수하고 더해준 표수가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본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요리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눈치를 많이 보고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의 11.2%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11.2% 정도 100장 가운데 11장 11.2장 정도로 훔쳐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부정이 세상에 다 알려진 데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이상으로 이렇게 그거를 거짓말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여러분들 도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도덕성이 없는 친구예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평가를 받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선거의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함께 옮겼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딱 조사하니까 뭐죠. 표를 이동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인 것. 다른 것은 다 지금 이제 인멸했습니다. 정거자료를. 물론 투표지들은 보관되어 있지만 숫자를 조작한 것은 영원히 없앨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송 조작작을 해온 겁니다. 그게 다 이런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아니고 아홉 번 부정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아홉 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열 번째 안 하겠습니까. 2024년 4월 11일 총선이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도 하도 당연히 아홉 번 했는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도 조작했는데 어떻게 2024년 4월 11일 총선을 조작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합바지에 여길 건데 선거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작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전산조작을 해서 이런 득표수를 이동시키게 되면 조작용 pc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조작값을 세팅한 상태에서 지역선관위에서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별 득표수가 전송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바꾸지도록 프로그램을 짜가 돌리는데 무슨 수로 뭡니까. 개표소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밤시험을 한 데가 찾아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